2021년 6월 2일자 뉴스에 따르면 제니포로페즈가 17년 전 헤어졌던 옛사람 베네플렉과 다시 재결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얼마 전 4년간 만나고 약혼까지 했었던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즈와 파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제니포로페즈. 그리고 제니포가노와 10년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몇 차례 연애를 다시 하고 싱글이 된 베네플렉. 남녀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둘 다 싱글로서 이렇게 연애하는 게 뭐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 싶습니다만 세계적인 스타 제니포로페즈와 베네플렉의 얘기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 헤어지고 17년 만에 다시 만난 이 둘. 오늘은 무거운 주제를 조금 벗어나서요. 가볍지만 생각해볼 만한 스타의 열애사가 방송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제니포로페즈 제일로라고도 하죠. 제일로는 1969년생으로 올해 52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리진은 푸르토리칸이고요.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나서 백댄서와 코러스를 하며 이 라틴오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스타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키우면서 헐리우드에 입성합니다. 제일로는 야망가죠. 사실 90년대만 해도요. 이 라틴계의 여배우의 역할은 상당히 한계가 있었는데요. 1997년 이 멕시코의 국민여가수 셀레나. 이 셀레나를 기르기 위한 영화에서 제일로가 주연을 맡으면서 그녀의 인생은 확 달라집니다. 이 영화 후에 로맨틱 코미디 주연배우로 승승장구하면서 이 라틴오 처음으로 출연료 100만 달러를 받는 여배우로 등급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99년 30살의 늦은 나이로 가수로 데뷔를 하면서 가수로도 엄청난 성공을 얻죠.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화계와 음악계의 디바로서 이제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51살이던 작년에는 슈퍼볼 하프타임에서 샤키라와 함께 엄청난 봉춤을 선보이면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죠.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그녀의 현대 재산 가치는 약 4억 달러, 우리 돈 4,458억 원 정도가 됩니다. 24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그녀답습니다. 처음에 그 데뷔 전에는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신의 댄서가 되겠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댄스 스튜디오에서 잠시 살았다는 일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헐리우드에서 버텨왔다는 일화들은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일론은 아주 독하게 연습을 하고 일 중독자이자 엄청난 관리의 여왕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런 게 느껴지죠. 완벽한 공연과 연기를 위해서 헐리우드에서 함께 일하기 아주 까다로운 디바로우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여배우이자 가수 제니포르페즈의 연애우는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세 번의 이혼, 두 번의 파혼. 자, 제일로의 롤러코스터 연애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워낙 스토리가 다양하고 많아서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타임라인 도표로 준비해봤습니다. 제일로가 아직 뜨기 전이었던 1997년, 쿠바 출신의 5살 어린 웨이터 오자니노아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1년도 채 되지 않고 이혼을 합니다. 그녀가 영화 셀레나로 스타가 되니까 오자니는 그녀와의 신혼여행 영상과 사생활 폭로를 책으로 해서 출간하겠다고 협박하는 아주 심각한 루저이자 그녀의 인생 나쁜 남자 1호가 됩니다. 이후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었던 1999년 악동 퍼프 대디와 연애를 시작하죠. 퍼프 대디와의 다이나믹한 연애는 그의 외도로 2001년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서 퍼프 대디가 그녀의 나쁜 남자 2호가 됐죠. 이후에 제일로는 그녀의 그 동갑내기 백댄서 크리스 주두와 2002년 결혼을 하는데요. 이 결혼 또한 1년도 안 돼서 이혼으로 끝납니다. 제일로가 나중에 언론에서 밝히길 사실 이 결혼은 외로워서 선택한 것이고 신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혼하기 전 제일로는 영화 질리 한국어 타이틀은 갱스터 러버였죠.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베네플릭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가 베네플릭에 대해서 다이앤 소이오와 인터뷰를 할 때 벤은 전의 남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명 백댄서였던 남편보다 헐리우드의 대스타 베네플릭을 보니까 남자고는 눈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죠. 크리스 주두는 나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나가는 제니퍼한테 간택받은 무명 댄서였죠. 제니퍼 로펠즈는 어쩌면 자신이 크리스한테 실증이 났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혼한 해였던 2002년부터 곧바로 베네플릭과 공개여래를 시작하면서 베니퍼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헐리우드의 아주 요란하고 시끌벅적한 커플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약혼을 하죠. 그런데 이둘은 파파라치와 언론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미루겠다고 하다가 결국 2004년 1월 결혼식 4일을 앞두고 파혼을 합니다. 공식적인 파혼 사유는 언론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베네플릭의 외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먼 훗날 베네플릭이 밝힌 인터뷰에서 그는 제니퍼 가너와 영화 데어데블 촬영 도중에 사랑에 빠졌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 시점은 바로 제니퍼 로펠즈와 공개여래를 알렸었던 2002년도였다는 것입니다. 열애 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약혼이었지만 제니퍼 가너한테 사랑에 빠진 거죠. 그 당시 제니퍼 가너는 유부녀였고요. 베네플릭은 제니퍼 로펠즈의 약혼자였죠. 제니퍼 가너는 2003년 3월 그 전남편 스카트 폴리와 이혼을 했고요. 베네플릭은 제니퍼 로펠즈와 2004년 파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둘은 2004년 중순부터 공개여래를 한 후에 2005년 결혼하죠. 그리고 10년 후 자식 셋을 남기고 이혼합니다. 이 둘 이혼할 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 둘이 이혼할 때 베네플릭이 유모와 바람이 난 사건 또한 시끄러웠습니다. 놀랍게도 유모와 바람 나는 헐리우드 스타들 꽤나 됩니다. 이 또한 제 방송에서 다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꼭 이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만이 헐리우드의 촬영 중 외도 커플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네플릭과 헤어진 제일론은 그 엄청난 시련의 아픔을 겪었다고 털어놓죠. 그리고 이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곧바로 멕시코의 국민 가수 마크 앤소니와 2004년 6월 확 결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네플릭과 파혼한 지 5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한 것이었죠. 거의 쉴 새 없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약혼하고 파혼하고 정말 제일로의 시간은 일반인들의 한 3배 정도는 아닌가 싶습니다. 마크 앤소니와의 결혼 생활은 쌍둥이 아이들까지 있었는데요. 얼마 가지 못했죠. 결혼 7년만이 2011년 이 둘은 파경을 세상에 알리고요. 2012년 이혼 결정을 합니다. 이 둘의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결혼 생활에 서로 맞지 않았다 였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마크 앤소니의 외도설이 상당히 강했고요. 제니포로페이즈가 너무 잘 나가던 그때 마크 앤소니는 사실 상당히 위축되었던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제일로의 이 디바 성격도 한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마크 앤소니와 헤어진 제일로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18살 어린 백댄서 캐스퍼 스마트와 연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42살의 제니퍼와 24살의 캐스퍼 이 둘을 놓고 사람들은 제니퍼가 이혼의 아픔을 어린 남자와의 열애로 달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캐스퍼는 제일로의 토이보이로 잘 알려졌죠. 그런데 결국 이 토이보이 또한 외도로 이 둘은 헤어집니다. 토이보이와 불명예스럽게 헤어진 제일로는 불명예스럽게 친구였던 리안나의 남자친구 드레이크와 한 달 정도 만납니다. 이 때문에 리안나와는 절교를 했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2017년 제일로는 야구선수 출신인 알렉스 로드리게즈와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 둘은 팬과 선수의 관계로 2005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약혼을 하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이었는데 그리고 또 알렉스의 외조가 눈에 많이 띄어서 이제야 제일로가 정착하나 싶었는데요. 약혼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앨렉스가 외도를 했다라는 이런 루머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식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올해 4월 파혼하면서 이 둘은 헤어집니다. 자 베네플렉의 경우 2015년 제니퍼 가노와 이혼한 후에 베네플렉은 싱글로 간간히 데이트를 하다가 2020년 아나 디 아르마스 아주 참 예쁜 배우죠. 이 배우와 열애에 빠지죠. 워낙 이 둘이 행복해 보여서 베네플렉 또한 정착하나 싶었는데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죠. 아나는 LA를 떠나고 싶어 했고요. 베네플렉은 아이들 때문에 LA에 정착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헤어졌다고 밝혀졌는데요. 뭐 또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플렉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금방 실증내는 성격 일명 바람기라고 하죠. 이 또한 유명하죠. 어찌 됐든 벤과 제일로는 다시 싱글이 됐고요. 이 둘이 다시 사귄다는 루머가 올해 4월부터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둘이 연애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둘의 화려하고 아주 복잡한 연애사였는데요. 특히 제일로의 지난 남자들은 대부분이 바람난 케이스였습니다. 섹시하고 아름답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번 그녀 이런 멋진 그녀를 놔두고 왜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이 났을까요? 이게 제일로가 유독 나쁜 남자애들한테만 끌리는 걸까요? 아니면 상대를 너무 지치게 해서 떠나게 한 걸까요? 그녀의 까다로운 디바 성격과 엄청난 자기관리 아주 유명하죠. 예전에 제 방송에서 그녀의 스태프들한테 대하는 아주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이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녀는 아주 철저한 베지테리엔 그러니까 택시주의자고요. 40대 초반부터는 술은 일절 입에도 안 된다고 합니다. 52살이 된 그녀가 이렇게 엄청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최고자리의 엔터테이너로서 팬들을 위한 최고의 공연과 연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 제일로고요. 이전만큼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어째 그녀의 연애사는 성공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뭐 다 가질 수는 없겠죠. 17년을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난 말 많고 탈마는 제일로와 이 벤 애플렉. 인생의 황금기에 다시 만난 옛사랑들인데요. 이 둘은 과연 서로 정착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애의 달인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신다면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